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민선팔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을 꿈꾸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민선팔기 상반기 2년이 지나갔는데 지난 2년간 어떠셨는지 소외를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취임하면서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심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목표에 매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온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또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늘 가슴 설레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들이 또 있었을 텐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자랑하고 싶다는 성과 하나, 그리고 이건 좀 아쉬웠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취임 초기에는 대개 큰 바둑이 비유하면 포석을 하는 시간이었고 큰 프로젝트를 기획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새로운 국가산단을 후보지를 유치하는 데 좀 집중을 했는데 거기에 유치한 게 큰 하나의 보람이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 중앙정부 협업을 잘해서 우리 창원 발전에 꼭 필요한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온 다치장 중에 아마 한 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한정된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또는 세종시에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하면서 그런 예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과의 접촉이 조금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반부부터는 또 시민과 서민에게 섬유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후반기에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하면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 50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미래 50년 비전을 또 직접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창원 국가산단은 50년 전에 미래 전략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인프라를 잘 깔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창원도 우리 대한민국도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렸고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사회, 4.4 산업혁명 시대로 깊숙이 지금 지름에 있던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선도해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창원 국가산단이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을 많이 접목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이와 더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또 근로자들도 여러 가지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치기준들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야만이 또 지속가능한 국가산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미래의 50년을 열기 위해서 디지털과 문화를 접목하는 이런 큰 방향 하에서 이번에 국가산단을 새롭게 좀 개조하고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만든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한 디지털을 접목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혁신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혁신의 생태계를 좀 대폭 좀 보호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에 에너지도 굉장히 지금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어떤 산단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창원은 수도권에서 위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역량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 학습하는 그런 또 산단이 되겠다 해서 우리 창원 안에 있는 대학들과 해법을 해서 언제 어디시든지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만들자. 또 여기 좀 더해서 아까 워라벨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와 여가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보강한 산단을 만들자 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창원에 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단이 또 조성이 될 예정인데 이건 또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위원자력 쪽을 왜 특화하고자 하는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항상 방위라든지 또는 에너지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야를 잘 특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창원은 기계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기계산업의 꽃이 아마 방산과 원자력입니다. 이 두 분야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종전에 산업화 시대 때의 산단이라고 그러면 주로 도로를 깔고 용수를 공급받고 전원을 얻는 것에서 그쳤습니다만 지금은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번에 새로 유치한 국가산단 안에는 기업과 창원 안에 있는 정부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시설들도 지금 별도로 유치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주변의 인근에서 바로 검사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공급을 그런 거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기관들을 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방위산업에 특화된 방산부품연구원도 같이 유치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너지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산단으로 지금 유치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탈을 준비 중에 있고요. 늦어도 2027년 초반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2027년 착공이 목표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또 SMR이라고 하잖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 제작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의 창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또 어떤 기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며칠 전에 체코에 원전 두기를 수주했던 정말 캐그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벌어서 정부 당국하고 또 수주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원이 가장 이번 원전 수주에서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SMR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수주했던 것은 대행 상용 원전 굉장히 큰 원전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원전은 이런 큰 것보다는 좀 소규모로 모듈화를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원자로가 그런 큰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80개 내지 90개 정도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한 개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개발 초기부터 우리 장원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포함되게 되면 뒤에 경쟁을 경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로부터 SMR과 관계되는 그런 제작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미래 SMR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영내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좀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산 자유무역 지역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50년 만에 국가산단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던 것 같은데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마 자유수출 지역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 마산해양신도시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자유무역 지역이 국가산단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국회의원들도 많이 노력하려고 해서 이번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배율 같은 게 많아지게 되면 공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해양신도시 안에 있는 디지털 자유무역 지대가 또 이번에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섬여들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쪽으로 나가는 분야도 있고 또는 서비스업 쪽으로 나가는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아까 기존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은 주로 제조업 쪽으로 나가는 쪽이고 해양신도시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베이스의 서비스업에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그런 업종들을 유치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굴뚝이 없는 그런 현 시대에 맞는 그런 디지털 산단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에 후보지로 지정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 중에 있고요. 이 역시 잘 준비를 해서 아마 준비가 끝나다 보면 정부에서 한 4천억 원 정도 지금 지원이 있을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기에는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문강부로부터 남북근 관광개발 사업을 지금 지원 받아서 공응모를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에 관계되는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4차 5차라는 그런 해양신도시 안에 여러 건물 직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정리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해양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산경제가 좀 많이 살아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창원 시민들의 많은 수거원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의대 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중에 의대가 없는 곳이 우리 창원이 또 유일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창원 의대 유치는 지금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를 유치하는 큰 목표는 우리 창원 영내 안에 의카대학이 있는 모집 단위가 있는 그 대학을 하나 유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신규로 아예 새로 설립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는 국립대학이 하나의 브랜치로 이렇게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발표되는 대로 또 우리 창원 안에 그거를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력을 하고요. 또 이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또 우리 창원 안에 있는 우리 경남 안에 있는 경상대학 국립대학과 협의를 해서 창원에 모집 단위를 두는 그런 분교를 하나 또 설치하는 것도 좀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시 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말이 많이 나왔던 게 SBRT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BRT 개통되고 시장님도 시네버스 혹시 한번 타보셨습니까? 네. 물론 많이 타보고요. 그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두 서너 번 탔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는 편리하다 또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지금 가음정에서부터 쭉 늦게 땅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들도 보통 한 30여 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데 한 4분에서 6분 정도 단축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시민들도 더 쾌적한 그런 환경 때문에 지금 이용자도 한 9%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달에 저희들이 임시 개통을 했는데 8월 달까지 이런 추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개통 초기에 나왔던 그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옛날 같은 면은 버스와 택시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버스가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면도 있었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건 다 정리가 됐고요. 다만 종전의 승용차 운전자들의 어떤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크게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만 또 신호 체계 예전 같으면 지금 이번 만들고 나서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터졌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진 먼저 가고 자회전 받는 이런 식으로 신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불편이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적응을 잘 서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통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게 최근에 팔룡터널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제 파산 위기까지 가면서 운영 중단 위기까지 갔었는데 시에서 약간 급한 불은 끈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팔룡터널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소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팔룡터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은 당초에 예측했던 교통량 수요보다 좀 적게 나와서 운영 사업자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시민들의 이용 측면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시의 전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거를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운영자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지금 다른 또 도시의 유사 사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의 고민일 것 같은데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특례식 기준인 인구 100만 선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 특례식 지위를 지키는 법 개정을 또 논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전부 우리 지금 세계 자체가 지금 축소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인구 수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모둠이 축소되는데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또 실패로 인식한다든지 또는 패배의식을 갖는 이거는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앞으로 인구 감소는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학자들의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지방화 정책을 펼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앞으로 지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원시도 지금 인구 100만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굉장히 한계선상에 와 있는데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연속 2년 동안 100만 명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단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5년으로 하는 거를 지금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요. 아까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또 세계 전체가 숙소전의 사회이기 때문에 특례시에 대한 기준도 지금 100만 명이 아니라 한 80만 정도 해야 되지 않는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특례시에 관한 여러 가지 특별법 제정을 이번에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도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이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조직에서 또는 큰 계획을 수립할 때의 자율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는데 이번에 특별법을 닮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이제 어떤 실패라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이 또 하나의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보니까 스펀지파크라는 이름의 청년들의 어떤 문화 예술 공간이 개소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놀 만한 곳이 또 없다. 문화를 즐길 곳이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가로수길 앞에 안에 여러 가지 청년 스스로가 문화를 즐기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 창출하고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스펀지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좀 다시 떠나갔던 청년들을 오게 하는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주거, 값싼 주거라든지 또는 육아에 대한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결될 때 아마 청년들이 창원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대는 또 디지털 시대인데 우리 창원에서 여러 방산이라든지 원자력 쪽에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게 약간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관계되는 이런 학과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전문직종에 관계되는 학과들이 우리 창원시 영내대학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대라든지 지진원이라든지 또는 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지어 영남 전체를 보더라도 법전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좀 나오고자 하는 젊은 인력들이 일찍 일찍 떠나가는데 그런 것들은 대학과 협업을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좀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와 관련된 건 최근에 또 우리 창원대학에서 참 좋은 프로젝트를 국비를 하나 유치를 했는데 스포츠와 문화가 계랍되면서 창원대 앞에 아레나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창원시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멕시코 건축가가 그때 제안한 걸 봤는데 젊을 때 싼 값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집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트인 다 되어 있는 이런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지만 일단 자격이 되고 그 뒤에 자기가 돈을 벌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창원 안에도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주구를 저희들이 이번에 후반부부터는 많이 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육아를 연계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올해 아마 큰 방향이 교육부를 통해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에도 창원형 어떤 어린이를 잘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인구 중에 한 명으로서 청년이 살기 좋은 창원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그 후반기 첫 확대 간부회의 내용을 보니까 후반기에는 좀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정책에 좀 힘을 쏟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2년의 그 후반기 임기 동안에도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기에 많이 했던 거 대행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실제 많이 했습니다. 시민께 많이 알려지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한 기획을 했는데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고 구체화하고 예산을 접목하고 예를 들어 자원국가산단 새로운 산단을 유지한 것도 그렇고 또 중성자 복합빔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5천억짜리의 규모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경남 역사상 가장 단일 R&D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장기 대행 표류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해양신도시라든지 또 우리 창원의 문화복합타운이라든지 또 구산의 해양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거의 다 찾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이제는 좀 마무리 짓는 데 좀 주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접촉을 더 넓히고 더 스며들어가기 위한 걸로서 생활 밀착형,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서 시민분들이 정말 좀 자기 삶과 관계되는 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도록 후반부에서는 그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포커스 경남 시청자분들 또 창원 시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줘야 되고 또 안에 있는 병아리가 또 껍질을 또 깨워줄 때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해가면서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우리 창원시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